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가 전국 78개 권역 케이블TV 지역 채널 컨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, 가지를 공식 출시했습니다. 가지는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전국 케이블TV 지역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지역을 연결하고 로컬 컨텐츠로 소통하는 지역 통합 상생 플랫폼을 지향합니다. 지역사회 정보 소식을 담은 뉴스 서비스 가지뉴스, 지역 행사, 축제, 명소, 여행지, 맛집, 숙박시설 등 복합 여행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어디가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또 각 지역 채널 오리지널 컨텐츠를 무료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,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가지마켓도 서비스합니다. 13개의 케이블TV 방송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모바일 앱 가지의 런칭을 축하합니다. 이제는 지역 채널의 소중한 컨텐츠인 지역 뉴스, 지역 명소 소개, 지역의 독특한 문화 프로그램을 케이블TV 가입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